형 할 때도 재진이 하고 지원이 하고 좀 그런 트러블들이 좀 많이 있었죠? 일단 지원이 형이 하는 게 맘에 안 들어가지고 아 지원이 없는 동안에 아 예 제가 고난 대행으로 알려준 적은 없는데 이렇게 대행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리더가 되면은 춤에 더 신경을 더 많이 쓰니까 아 퍼포먼스 쪽으로 아 지원이 형 무릎 많이 안 조심 그리고 이제 대기실에 제가 제일 늦게 나타날 거고요 준비도 제일 천천히 할 거고요 이거는 약간의 문 열고 들어올 때 제가 제일 먼저 문 열고 들어올게요 아 그랬습니다 열어드린 건데요 동생들 열어드리고 자기가 먼저 들어올 거면 네 저는 형 한번 아 까부탁 시작한 거 야 벌써 따뜻하다 훈훈하다 야 하모야 이거 평생 이거 말을 하셔야죠 아 형 수고했어요 이제 말을 하셔야죠 아 형 수고했어요 아니 뭐야 저 말지 네 뭐하는 짓이야? 야 그걸 왜 날 보여줘? 이쪽을 보여줄던 거 해야지. 깜짝 놀랐네. 야 이상한 거 아니냐? 왜 날 보여줘 그거를? 아 웃기려고. 어 왜? 한 번 봐. 뭐야? 난다야 워레. 네. 이마따라 포크가 운 땡이시다요. 오늘도 안전하게 깔끔하게 그리고 빠르게 신속하게 공항까지 모시는 미사였습니다. 지금 근데 맞아 하나 없어진 게 있어요. 성읍에 옛날에 제주도 성촌이 있는데 제주도에 흑 똥돼지라고 하죠 똥돼지. 우리가 똥을 먹이는 체험을 알겠습니다. 멜로디도 좋고. 아니 고맙습니다 이지진 씨. 어디서 났어요 근데? 어 리허설할 때 가져다 놨어요 미리. 생일선물로 받은 거예요? 예. 손 조심. 아니 옆에 있지. 아니 옆에 있지. 아니요 아니요 굳는 거 아니에요. 다시. 자. 흔들어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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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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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이렇게 하고 뭐하고 웃으면. 아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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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1박 1 1박 2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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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박 2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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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windows 제가 바로 촬영을 해볼게요 하지 말래요 시끄럽다고? 너 우리가 술 안주 술 안주 아니야 이렇게 걸려있는거? 그냥 밖으로 걸어야 되는거 아니야? 왜왜왜왜 하지마아 어 뚜뚜! 뚜뚜 조심해! 뚜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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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뚜야 뚜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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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엑트로가 안나오네 내 눈에 렌즈가 안보였는데 내가 어떻게 나오냐? 렌즈를 왜 앉혀다봐 사진찍는데 아니 맞는데 구도가 6개밖에 안나와 어 지금 여기 우리 세단하면 되요 아 다른 한글자막 by 한효정